이 세일. 유 원? 2,50 달러. 2,50 달러? 2,50 달러. 3,000 달러? 4만 원. 위, 위, 위. 상의, 상의. 위, 토크 토크. 250불 주고 샀는데 지금 40불 준다고 그러는 거잖아. 형님이 결정하세요. 형님 이거 지금 40불에 파셔도 되겠어요? 어떻게 하려고? 안 팔면 어떻게 해? 텐트 칠 거야? 여기다? 형님이 결정하셔야지 저희가 지금. 5,000 루피는 받아야 되지 않니? 네팔 돈으로 5,000 루피면 여기 한국 돈으로 한 5만 5천 원. 5만 5천 원이요? 형님 장사 많이 안 해보셨죠? 안 했지? 너만 해봤니? 제가 그럼 흥정을 한 번 해볼게요. 기본 있잖아. 6,000 불고 5,000으로 내려. 7,000. 7,000? 7,000. 2,000? 7,000, 5,000. 6,000. 아, 5,000. 5,000. 5,100 루피. 3,000. 5,000. 5,000. 5,000. 5,000. 5,000. 5,000. 5,000. 5,000. 형, 형 인사라도 한 번 하고 보내세요. 인사라도 한 번 하고 보내주라고. 이거 한 번도 킹적이 없는데, 오늘? 원, 투, 쓰리, 포, 파이브 아, 나 슬프다, 이거 이게 뭐냐? 일단 자야 되니까, 우리가 자야지 Thank you very much! Thank you very much! Thank you very much! 어우, 잘했어요, 형! 형, 고마워요 시계 쳐다본 거 아니죠, 형?